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와 있는 여행지는 진안 마이산입니다 이전에는 남부주시장에서 걸어 올라갔는데요 오늘은 반대인 북부주시장 진안 마이산 박물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해봤어요 마이산 박물관 쪽으로 오시면 탑사 은수사를 지나지 않고 남부주시장에서 오는 길이 아니고 남부주시장 반대 북부쪽에서 오는 길입니다 네 마이산 현재 위치가 여기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안마이봉 순마이봉 이렇게 올라서 안마이봉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남부관광안내소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타병지의 저수지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마이산 탑사를 지나서 은수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오늘은 여기 재성 안마이봉까지 도보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안 가이박물관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롤 롤 롤 롤 롤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6월 15일 지난 날씨가 25도입니다 저쪽 남부지청에서 올라가면 이 정도의 그늘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가위방무갈 쪽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늘이 있습니다 굴 같은 나무 그늘 자 저 앞에 보이는 계단 계단 수가 많다는데 한번 올라가 보시죠 오 드디어 계단 시작입니다 남부지청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거리가 가까워서 안마이봉 공방하려면 최단 거리 같아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쁘게 만나요 여기 보시면 은수사에서 올라오는 길 여 반대는 북부주차에서 올라오는 길 화엄굴이 통제됐습니다 아 아쉽네요 화엄굴을 통제해서 화엄굴은 못가구요 안마이봉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경사도가 70-80 안마이봉 올라가는 길 예전에 가봤는데요 엄청납니다 가보시죠 안마이봉 중간에 올라갈 마지막 쉼터입니다 여기에서 물도 마시고 신발끝도 다시 이렇게 잘 정리하고 마음의 각오를 다짐하고 70% 80% 되는 경사도 미친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만 올라가면 금방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상당히 지쳐요 건강에 심장에 좀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충분히 쉬셨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자 올라가 보시죠 순마이봉입니다 순마이봉입니다 마카콘 순마이봉 museum 올라가는 길 내내 곳곳에 간이 이렇게 휴식 쉼터가 있거든요 아 이곳에서 피리 들으셔서 호흡 좀 가다듬고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데크 있는 계단이 끝나면 7,80도에는 돌길이 나와요 완벽해요 무시무시무시합니다 자 70도 80도에는 돌길 미친 돌길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미친 돌길 안마의사는 비오는 날 절대 올라가시면 안됩니다 요구간이 완전히 미쳤어요 미친 돌길 데크를 좀 만들던가 아나씨 용나와네 요건 나와도 순마용 보시고 저 진한 시네들도 보시고 저 숨 좀 다듬고 가시죠 자 미친 돌길 여기만 넘어가면 됩니다 아 고생 끝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 합류지점 아 고생 끝입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 자 안마의 봉 거의 다 왔습니다 중턱 올라가는 길하고 내려오는 길 갈라지는 요것은 등반 끝 여기서부터는 그냥 노래부로 가도 됩니다 여기 앞에가 좀 빡셔서 그렇지 아 다 왔습니다 오늘은 진산 진한 날씨가 군도 있고 오후에는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아마 마이산 영상을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이, 시작! 가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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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